오늘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주식이고요.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시면 안 될 거고요.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. 한컴 라이프케어는 상장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. 2021년 8월 달에 상장이 됐고요. 이 회사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용 장비 생산 판매 그래서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보호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이 회사의 매출은 보시게 되면 이제 개인 안전장비 이쪽의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 매출은 지금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의 76%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건용 마스크 쪽의 전체 매출은 한 24%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. 최대 주주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 지분을 약 70.4%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매출액이 약 한 1,000억이 좀 안 되고요. 990억 정도. 2019년에는 666억. 그리고 작년입니다. 작년에 매출액이 한 1,500억 정도.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,500억이면서 영업이익이 387억 정도.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2021년 예상 매출액은 한 1,600억 정도. 전년 동기 대비해서 8.14%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영업이익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328억 정도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.8% 정도 감소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실적이 매출액은 좋아지는데 영업이익은 감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저점권에 있다라고 좀 보이시고요. 이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됩니다. 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되냐면 2022년 상반기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화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이거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단계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7,000원 정도. 목표 주가는 9,500원.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 근데 오늘 혹시 무슨 날인가요? 두 분 다 한컴 걸 가져오셔가지고. 여기도 어려워요. 한글과 컴퓨터 누가 가져오면 또 대박일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 기업이 이제 코로나 방독면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. 원래는 이제 소방 장비, 군사용 마스크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면 우리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는데 실적이 이제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코로나 종식되게 되면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맞이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분석들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실적이 이제 그렇죠. 코로나가 이제 완벽하게 없어지게 되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죠.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언젠가는 벗겠죠.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2,300명대인데 향후에 5,000명 정도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완벽하게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든가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매출은 좀 축소가 되더라도 향후에 한 이삼 년 동안은 매출액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